세 분에게 무대를 빌려드립니다. 김진현, 이광엽 아나운서와 캠베라 이시양이 꾸며드리는 무대. 남진의 통제! 내 자리 채워주고 싶어 내 인생을 전부 주고 싶어 이젠 너를 내 곁에 다치고 언제까지나 사랑할까 봐 우리도 이상 한눈하지마 한눈하지마 여기 둥지를 틀어 아픔은 잊어버려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이제 너는 혼자가 아니잖아 사랑하는 나 있잖아 넌 그냥 가만히 있어 다 내가 해줄게 현실일까 꿈일까 사실일까 아닐까 헷갈리고 서있지만 사랑이 뭔지 그저 안 몰랐지 내 품에 둥지를 들어간 너 빈자리 채워주고 싶어 내 인생을 전부 주고 싶어 이제 너는 내 곁에 다치고 언제까지나 사랑할까 봐 우리도 이상 우리도 이상 방황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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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눈팔지마 여기 둥지를 틀어 아픔은 잊어버려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이제 너는 혼자가 아니잖아 이제 너는 혼자가 아니잖아 이제 너는 혼자가 아니잖아 자랑하는 나 있잖아 넌 그냥 가만히 있어 다 내가 해줄게 현실일까 꿈일까 사실일까 아닐까 헷갈리고 서있지마 바람이 뭔지 일 동안 몰랐지 내 품에 둥지를 틀어 봐 내 품에 둥지를 틀어 봐 내 품에 둥지를 틀어 봐 이광혁, 김진영, 캠벼레이샤의 무대였습니다 남진의 둥지에 함께하셨습니다 사실 이 대가수, 대작곡가 앞에서 이렇게 노래 부르기 쉽지 않잖아요 아니 저는 느꼈습니다 뭐요? 저 두 분의 열망을 저는 느꼈습니다 어떤 열망? 왜냐하면 여기 둥지를 틀어 네 이 얘기는 김재원 아나운서를 보내드리고 아니 남성일 씨 내가 여기에 둥지를 틀겠다 아니 여기도 있지만 거기도 있어요 아니 거기에 그 자리도 이래요 여기를 먼저 거쳐 여기를 여기 여기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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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세요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저는 이 노래의 말을 들으면서 캠벼레이샤가 이 네 명의 남자 아나운서를 사로잡은 비법을 알아냈어요 뭐예요? 뭐예요?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알아서 다 알아냈 아 이거였던 거야 역시 정확하십니다 아니 근데 제가 옆에서 살짝 보니까 김진현 아나운서 네 그 어렸을 때 윤인구 아나운서를 좀 닮아서 맞아요 닮았던 소리 많이 들어와요 너무 닮았어요 6시 내 고향에 둥지를 틀러 갔다 야 아 근데 지금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네 지금 아침마다 잘 보고 있다고 윤인구 아나운서가 아 그래요? 조만간 그쪽으로 둥지를 틀러 갈 예정이니까요 여기저기 조금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김진현 씨가 윤인구 씨 닮았어도 박구인이 남상일 닮은 거 안 하겠어요 아유 쌍둥이에요 쌍둥이 어우 닮았다 박구인 씨도 잡아주세요 박구인 씨도 지금 잡아주시겠어요 박구인 씨도 안경을 벗으니까 네 다시 한 번 예 아버님 국정 주세요 네 자 남상일 씨 돌발 퀴즈 내셔야 돼요 돌발 퀴즈요 남상일 씨가 되는 걸까요? 박구인 씨가 되는 걸까요? 자 보고 배우세요 어떻게 하는 건지 자 5월 15일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바로 스승의 날입니다 스승의 날 우리 민족의 영원한 스승님의 탄신이래서 유래가 됐다고 합니다 1번 어떤 분일까요? 퇴계이황 2번 이순신 장군 3번 안중근 4번 세종대왕 4번 세종대왕 네 자 만원짜리 지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티버스의 퀴즈창 따로 열려 있습니다 정답 남겨주시면 맞히신 분 가운데 5분 선정해서 10만원 상당의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ARS도 열려 있습니다 네 아침마다 월요일 명불화전 함께하고 계십니다 연예계 직업 스승 직업 제자들과 함께하고 있네요 네 인생 스승이기도 한데요 자 이번에는요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동그라미 가위표로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질문 하나 바로 드리겠습니다 나는 솔직히 선생님한테 스승님에게 이것만은 안 배우고 싶었던 게 있다 이건 좀 안 배우고 싶은 게 있다 있으면 동그라미 없으면 가위표 하나 둘 셋 틀어주세요 잠깐만 이게 있다는 얘기인지 없다는 얘기인지 간배하고 싶다는 게 있다 네 박구현씨 뭐 뭐 뭐 아버지께 다 물려받으면 좋을 텐데 아 그건 뭐 키죠 키 키 아 네 왜 그 말 나오지 않았어요 아니 어릴 때 키가 좀 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유를 1리터씩 먹고 매일 그리고 농구를 정말 오래 했거든요 계속 늘리면 이제 키 큰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방사성과 가서 이제 제 그 성장판을 찍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혹시 선생님 얼마까지 클 수 있을까요? 가능성이 있을까요? 그랬더니 좀 많이 열려있나요? 그랬더니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제 지금 머리를 스칩니다 다쳤습니다 아 그게 성장판이 다쳤다고 아 그렇게 강렬하게 제가 뭐라고 물어봤냐면 한 번 더 확인을 굳게 다쳤나요? 그랬더니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그때부터 마음을 내려놓고 사실 아니 제가 그래도요 나보다 크면 되고 그럼 그럼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치아 교정한다고 왔어요 나를 찾아왔어요 사무실로 아 미련 없이 그래 그거 첫 번째로 해야 된다 얘 치아를 보세요 얼마나 잘생겼습니까 제대입니다 제대입니다 박규현씨가 박규현씨가 키 얘기하는 건 욕심이 과한 거예요 네 나 저렇게 노래 잘하는 DNA 물려받았으면 키 필요 없어요 아니 잠깐만 아니 키가 좀 아담하면서 가창력 있는 박구현이 좋습니까? 아니면 헌치라고 멀끔하지만 노래 못하는 김세훈 아나운서가 좋습니까? 아버님 아버님 어때 나랑 바꿀래요? 구현씨 선생님 가르쳐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돼요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나는 돼요 나는 돼 재원씨 오세요 오 대박 나는 돼요 나는 돼 선생님 감사합니다 오늘 되게 훈훈한 자리인데 버림받은 느낌 진짜 좋습니다 설마 조영우씨는 베이로씨에게 안 담고 싶은 게 있으세요? 사실은 담고 싶은 게 후배들한테 너무 잘 베푸는 사실 저에게 어찌하오니까 곡을 줬어요 보통 작사 작곡은 그렇다 치더라도 들어가는 부대 비용이 있는데 그런 것도 하나도 안 받으시고 그 CD까지 CD까지 다 만들어서 제가 있는 곳까지 찾아와서 그 CD를 직접 전달해 주면서 영구가 이걸로 마음껏 노래 홍보하고 다니라 그러면서 아니 그건 아까 조영구씨 짠돌이 얘기할 때 다 나왔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런 거 진짜 그리고 악보까지 다 만들어줄 정도로 배울 게 너무 많지만 항상 보면서 안타까운 것은 맨날 흰 옷만 입고 다녀요 진짜 저는 우리 형님께서 좀 뭐라고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도 입어야 되는데 주구장창 흰 옷만 입고 다녔어요 진짜 흰 옷만 고집하는 이유가 있으세요 선생님? 전에 그 앙드레 선생님 살아계셨을 때 같은 무대에 서서 행사를 했었는데 그때 마침 그 흰 옷을 입고 목포라를 입었었어요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우 베이러스 잘 어울려요 오우 멋있어요 네 그 소리 때문에 지금 한 15년 이상을 이러고 다니는데 흰색만이고 흰색만 유어처럼 눌리셨구나 진짜 근데 지금 다른 옷을 입으면 몸이 부담이 어색해서 몸이 뭐 그래서 안 그래도 아까 들어오실 때 앙드레 선생님 분위기가 난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너무 비슷해 정말 잘 어울리네요 저는 조영구 씨한테 담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조영구 씨를 얼굴 보시면 아시겠지만 1년 365일이 맑고 개인 얼굴이에요 옆에 가면 훈훈하고 따뜻하고 편안하고요 정말 그래요 근데 그 맑고 개인 얼굴에 변화가 심해요 날씨 변덕스러워 그래서 나는 요새 잘 나가는 유재석보다 조영구가 좋다 선생님 고생만은 하시면 안 되죠 그래도 조영구가 더 멋있어 그런 마음을 담고 싶어요 두 분은 계속 그런 관계 유지하시고요 저희는 1층으로 내려오겠습니다 요영희 씨는 없다는 얘기죠? 가위표 들었으면 요영희 씨가 없다고요? 없죠 안 담고 싶은 거 없어요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되네요 저는 다 담고 싶은데 진짜 선생님이 요거 꼭 담고 싶다 하는 거 있어요? 저는 진짜 다 담고 싶어요 아 근데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왜 얘기해? 솔직하게 얘기해 솔직하게 얘기해 그래 그래 빨리 하나만 하나만 어... 키? 아이 그거는 뭐 왜 근데 괜찮습니다 왜냐면 저는 그러면 노래 잘하는 요영희 키가 좋아요 노래 못하는 슈퍼모델 키가 좋아요 아 그거 뭐 막 어렵다 키를 170만 원 뭘 물어봐요 가르치면 된다는데 그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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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꾸면 안 될까요? 아 네네 그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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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편감으로 김재현 아나운서가 좋아요? 김범용 형님 같은 분이 좋아요? 아 그럼 뭐 어떤 분이 좋아요? 키 큰 분 키 작은 분 누가 좋아요? 노래 잘하는 키 작은 사람 아 고민이 아니야 노래 못하는 키 큰 사람 남편 이상형? 아 그냥 결혼 안 하겠습니다 대담사님 카레나 Reverse 10일 5일 연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